안녕하세요. 대검사 목종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벌써 10월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시간은 매일매일 흐르고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흘러 1년이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죽음이 눈앞에 올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곧 닥치겠죠. 죽음에 대비해서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실천해야만이 죽음을 이겨내거나 혹은 죽음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직지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에 14과 성고 다시 2 지난주에 했던 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번뇌가 곧 보리여 무심하면 곧 경계가 없음이니라 생산은 열방과 다르지 않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은 아지랑이 같고 그림자가 내 탐진치 삼독은 아지랑이과 그림자 같다. 구하려고 하니까 탐심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탐심을 내가 잘 이루지 못하고 방해하거나 뺏기거나 하면 진심이 생기고 그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착각을 해서 구하니 어리석음이 된 거예요. 그 탐심의 원인은 마음을 나로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실천해서 몸을 나로 착각해서 몸을 착각을 하니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구하려고 하고요. 의식주를 통해서 몸을 유지를 해서 내가 원하는 불만족에서 만족의 마음을 구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구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것들 때문에 탐심치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인 지영자성을 알면 아무리 얻어도 아무리 얻지 못해도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탐심치가 아지랑이과 그림자 같죠. 나라는 바탕에 비춰진 전혀 쓸데없는 내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아지랑이과 그림자 같다 라고 한 겁니다. 한번 전체를 읽어볼까요? 번뇌가 곧 벌이요 무심하면 곧 경계가 없음이니라 생산은 열방과 다르지 않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아지랑이 같고 그림자 같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과성 5-3 지혜로운 이는 부처를 구하는 마음이었고 어리석은 사람은 밖을 향해 달리고 있네. 한가수고리의 일생을 헛되어 보내고 미련의 미묘한 정수류는 보지 못하도다. 깨달음인은 음행과 분노와 성품이 공해지고 화탕적 노탄적 조절로 시원하네. 지혜로운 이는 부처를 구하는 마음이었고 참으로 지혜로운 상응인은 부처를 구하지 않아요. 부처도 여러분 부처님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배워서 안 거예요. 즉 내가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서 보고 듣고 배워서 안 내 마음의 기억이에요. 이것이 부처야 라는 내가 아는 것이잖아요. 내가 보는 사물, 자동차 어떻게 알아요? 보고 듣고 안 거예요. 그것도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그런 내 기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준다는 그런 도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럼 부처라는 인식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 부처라는 마음은. 그것은 생사 윤례를 벗어나서 해탈 열반에 이르게 하고 그 가르침을 주고 나로 알고 그 길을 이끌어준다고 여겨지는 내 마음의 모습인 거예요. 마치 가족은 나와 함께 삶을 살고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야 라는 이미지로 각인된 거고요. 남은 가족이 아닌 덜 중요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마음이 어떻게 인식되느냐인데 삼남한 상이 다 그렇게 내 마음의 이미지화 돼서 인식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상이라 하거든요. 원래 마음일 때는 생각상 짤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자 밑에 마음심차를 붙이죠. 생각상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게 이미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할 때는 마음심차를 뺍니다. 서로 상자를 써놔요. 상이다. 밖에 상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나야라는 이미지를 모아서 아상이 되고 그 아상의 대상이 바로 내 마음과 내 몸이거든요. 그리고 저거는 너야 혹은 누구야 다 뭐예요? 그렇게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기억해 모아진 정보의 집합체에요. 그런 이미지를 부여한 거예요. 그걸 우리 상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부처도 행사도 뭐예요? 내가 내 몸이 태어나고 늘고 병들고 죽는다는 그러한 정보들을 모아서 그래 이거는 태어남이야. 이거는 늙어가는 거야. 이거는 아픈 거야. 이거는 죽는 거야. 라는 내가 만든 이미지들이에요. 상이죠. 상. 모든 것이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있으려면 그 상들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없이는 상이 어디 있을 수 없어요. 그 상은 내 마음의 기억들이고 정보고 그걸 업식이라 하거든요. 그 업식을 읽어내려고 하면 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잖아요. 부처도 내가 아는 것이고 중생도 내가 아는 것이고 부처가 부처는 해탈열반이래. 그것도 내가 아는 거고 중생은 생사인이래래. 그것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해탈열반은 어디냐? 그 모든 걸 아는 주인인 나예요. 진여자성이죠. 그게 참불이에요. 진불이고요. 참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 진여자성을 깨달으면 그걸 깨달은 자라고 그거를 부처라고 하거든요. 붓다. 그래서 그것이 한문으로 음역이 돼서 소리난 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부처 이렇게 한 거예요. 불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부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어떻게 이미지화 됐다고 그랬죠? 생사를 벗어나서 해탈과 열반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분이야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부처인 열반해탈인 진여자성을 깨닫는 거죠. 부처를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부처라는 이미지가 내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불국토에 혹은 저 부처님이 계시던 부처가에 어딘가에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러 가고 그분에게 다가가려고 해요. 그것 또한 내가 만드는 내 마음이 허상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여자성을 깨달으려고 해요. 진여자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부처도 망상이고 중생도 망상이고 해탈도 망상이고 열반도 망상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부처를 구하는 마음이 없네 이렇게 한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밖을 향해 달리고 있네. 어리석은 사람은 내게 지금 해탈과 열반이 없고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이 내게 해탈과 열반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를 구하러 다녀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더 수행이 잘 된다 해서 그것을 찾아가고 어느 기도토를 찾아가고 어느 수행처를 찾아가고 내지는 저 불국토에 가서 부처님을 만나고 일곱을씩 직한 마음으로 발언을 해요. 왕생하길, 불국토 왕생하길 발언하죠.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락 가잖아요. 극락 누가 가요? 네가 가나요? 내가 가나요? 내가 열심히 아미탑을 해서 극락에 가면 내가 가야지. 네가 간다면 할 필요 없잖아요. 가는 지가 알아서 하든 동 말든 동. 나는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안 가는데 왜 해요, 내가.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의 아미탑을 하고 있는 인간인 나의 본성과 극락에 환생하는 나의 본성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같을까요? 뭐가 다르고. 극락에 환생을 하면 몸이 다르겠죠. 극락 세계의 중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뛰어나고 그다음에 아주 멋지고 그러한 그 부처님의 가필을 통해서 모든 원하는 모습을 지니겠죠. 또 마음이 달라요. 어떤 마음이 다를까요? 마음은 항상 극락, 즐거움으로 가득한 마음인 거예요. 그럼 인간이 있을 때 어때요, 마음은? 즐거움과 괴로움의 반복이죠. 몸은 어때요? 생로병사를 하고 수명이 백년이 못 되는 그러한 몸을 지녀요. 또 몸의 이목구비도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는 다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저 천인들이나 극락에 있는 중생들에 비하면 우리가 보는 저 짐승보다도 더 못생겼을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었나요? 마음과 몸이 달라졌죠. 그럼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가요? 나의 마음이고. 누구의 몸이에요? 나의 몸이잖아요. 즉, 진여자성인 지금 나의 마음의 주인, 내 몸의 주인이나 극락세계가서의 마음의 주인, 몸의 주인은 같다는 거예요. 그 나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해탈 열반이거든요. 극락, 극락세계에 환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극락세계에 환생을 해서 그곳에서 한시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위실력으로 내가 보다 더 쉽고 안전하게 진여자성을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지 극락세계에 환생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승에게 왜 가요?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지혜와 지식을 배워서 내 삶에 보다 더 즐거움과 행복을 쉽고 빠르게 얻고 싶다는 거예요. 스승에게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극락에서 극락에 가서 구하는 나나 지금의 내 마음과 내 몸의 주인 나나 똑같은데 왜 극락에 가서 구하려고 애를 씁니까? 극락 가기가 쉽나요? 지금에 있는, 내게 있는, 항상 있는 나를 찾는 게 극락 가는 것보다 천배, 만배 쉽죠. 즉 극락 가기엔 천배, 만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7월치 마미타 부르만 해야 되는데 그거 쉬운 일이에요. 만약에 극락 가려면 제가 조건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항상 내 목숨보다도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최고 우선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선택하면 돼요. 최고로 중요하다고 여기면 돼요. 석사 지금 당장 죽음이 온다 해도 내 집이 다 불난다 해도 내 가족이 고통사고가 나고 사업이 다 무너진다 해도 내 돈이 다 사기를 당한다 해도 오직 극락 부처님만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극락 가요, 이 사람은요. 그렇지 않으면 가기 어려워요. 쉬운 일 아니에요. 지금은 나를 찾는 게 제일 쉽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밖을 향해 달리고 있네. 밖으로 해탈과 열반을 구하고 부처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한가수고래의 일생을 헛되이 보내고 왜 헛되이 보내요? 어리석은 중생은 끊임없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 몸을 통해서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내 몸이 있어야지만 안입이 설 신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즐거움을 준다고 여기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을 얻어도 여러분 어때요? 내가 입맛이 없으면 꽝이에요. 꽝.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최고의 음악가가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회에 가도 내 귀가 안 들리면 무슨 생각 있겠습니까? 최고의 좋은 풍경을 봐도 어떤 광경을 봐도 내가 눈으로 눈이 아파도 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즉 안입이 설 신의 감각이 있어야 내가 구하는 것들이 나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안입이 설 신은 어디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거든요. 즉 지금 구하는 모든 것들은 내 몸이 죽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안입이 설 신이 설 신은 감각감도 사라지게 되고 그럼 뭐예요? 다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오히려 그걸 구하려고 했던 집착했던 그 흔적 내 마음의 업식이 그 다음의 미래에 고통의 원인이 되죠. 그 수고로이 쓸데없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부만 그런가요? 어리석은 수행자도 수고로이 평생을 보내요. 지금 주인을 찾으면 될 건데 주인은 안 찾고 이렇게 하면 주인을 찾는 방법이 지원자성 해탈 열금 얻는 방법이 더 쉬운 방법이야 라고 여겨지는 번뇌 망상과 평생을 씨름을 하죠. 그래가지고 산란심을 버리고 일심을 구합니다. 구하는 듯 했는데 다시 산란심이 생겨요. 그리고 구하는 듯 했는데 다시 산란심이 생기고요. 그거를 성아무부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출가하고 나서 그 당시 인도했던 최고의 스승을 만나서 최고의 선정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선정이 들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생사로부터 해탈하는 줄 알았는데 그 선정에서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생로병사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을 했어요. 6년 동안. 최고의 고행을 했죠. 고행의 선정이 됐을 때는 똑같이 편안하고 즐겁고 환심이 있었는데 깨어나면 다시 제자리로 갔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정이 들어서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선정을 얻기도 어렵지만 언능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유지한다 해도 내가 평생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선정을 잘 유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앉을 때마다 선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선정이 들어서 옆에서 귀에다 소리를 꽥 찔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선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찔렀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선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시 깨어날까요? 선정에서 선정에서 대부분 깨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유지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 그 얘기 따귀를 한테 때렸어요. 그러면 선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깨어나죠. 자 그래도 유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망치로 가가지고 그 물을 꽉 때렸어요. 그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 못해요. 그럼 죽음을 생각해볼까요? 지금 소리를 지르거나 딸기를 때리거나 망치로 때리거나 이것보다도 수백배 수천배 더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선정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 주인을 찾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살아날 때도 주인이 있고 아픔을 느끼는 주인이 있고 두려움을 느끼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은 내가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도 않고 사라지려고 해도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픔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죽음에 갔을 때 그 연습이 되면 아 이 두려움을 고통스럽구나. 그래 두려움과 고통을 아는 내가 있구나 라고 알아서 그 자리에 머물면 그 두려움과 고통은 내가 아니고 내 마음의 모습이고 그리고 주인이 이 나는 전혀 다르지 않고 항상 같이 변하지 않고 있구나. 그 나는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죽음을 왜 두려워하겠어요? 그게 바로 해탈 열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한나수고리의 일생을 헛되이 보내고 열의 미묘한 정수리는 보지 못하다. 정수리 정수리가 뭐예요? 열의 최고의 깨달음 가장 궁극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궁극의 지혜 깨닫는 것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접도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음행과 분노와 성품이 공해지고 깨닫고 나면 음행 음행을 하는 건 뭐예요? 색심인데 먼저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얻고 싶으니까 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 음행에 통한 즐거움 감각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일어나면 몸을 통해서 시도를 행위를 하죠. 그런데 마음을 나로 여기니까 몸을 움직여서 행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음행을 하게 되고 음행을 한다면 거기서 끝이 나나요? 집착을 해서 집착을 해서 유지하려고 하죠. 유지하려고 하니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요. 질투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또 끊임없이 내가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집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긴다는 거예요. 또 분노와 성품이 공해진다. 음행과 분노도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어때요? 엄청나게 분노를 하죠. 자라의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했을 때 어때요? 엄청난 질투와 분노를 느끼게 돼요. 분노와 성품이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내 마음의 모습이고 내 마음의 모습을 이루려고 했던 내 몸 그것 또한 내 마음이고 행위 또한 내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공함을 그대로 알게 되죠. 확탕지옥 노탄지옥이 저절로 시원하네. 확탕지옥 노탄지옥 확탕지옥 지옥들이 내 마음 그럼 지옥 계엄은 어때요? 내 마음이 끊임없는 괴로움을 느끼고 내 몸을 느끼는 거죠. 내 몸이 괴로움의 그 현장의 조건에 잠겨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도 내가 아니면 몸도 내가 아니면 주인 나는 아무리 괴로워도 나고 열고도 나니 전혀 다르지 않죠. 그러니 확탕지옥 노탄지옥이 저절로 뜨겁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끓음을 했죠. 그다음에 불이 막 타고 있는 그 지옥도 불지옥도 내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확탕지옥 노탄지옥이 저절로 시원하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